그래요.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참아볼게요. 아버지, 어머니 사고 그거 당신 혼자만의 일 아니니까 너도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건지 당신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일단 다 말해봐요. 강우 씨 너취 씨 괜찮아요. 말해봐요. 힘들겠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던 복자 아줌마 딸 순복이가 어떻게 채소린이 된 건지 무슨 목적을 갖고 당신한테 접근했는지 그것만 좀 알아봐줘요. 다른 건 내가 해요. 내가 해야 돼요. 무슨 일 있었어요? 홍순복 당장 네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내고 싶지만 그래 일단은 참아주지 지유가 원하는 일이니까 KBS